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35억에 80억이 남았는데 2회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락섬링 8천만원에 구매하였구요. 무기 73억 보조무기 30억 15% 토도용 1억3천 아쿠아티 6천5백 망토 7억 20억에 워리어 아머 18억 5천에 워리어 헬름 토도용 토도용 그린 펜턴트 메커네이터 추억 6회 몇이었더라? 5회 50 몇이었나? 마이스터 2어링하고 이제 데아시도스 토도용 제로까지 4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위 메커네이터 응축이 아쿠아틱만 악세서리 공격력을 했구요. 자 나머지 부위는 맞출 예정입니다. 견장 장갑 신발 벨트 이쪽은 적당히 살거구요. 17성으로 워리어 팬츠를 들고 올거고 고귀한 EPI 반지를 현재 실버 블락섬링으로 토도로 할 예정이고 엠블럼을 살 예정입니다. 그럼 본주님 해야될게 무엇이냐? 일단 160을 찍어서 무기를 켜야되겠죠? 망토하고 무기 잠재는 요렇게 되어있는거구요.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개 할거고 웅추기는 장착을 할겁니다. 아쿠아틱도 장착을 할거구요. 보조무기 보방공짜리에 올스텝 공격력 붙은거 30억 망토 낄거고 메커네이터 착용할거구요. 데아시도스는 주말에 하는걸로 합시다. 왜냐면은 70% 끼가지고 주말에 100% 확률로 끼는걸로 하도록 하구요. 워리어야머 15%에 에디 두줄짜리 108초 짜리 74 28. 20억 주고 샀는데 가격 괜찮은거 같아요. 5장 남긴 했는데 어 주운적에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은 이거는 네비 두고 맨마지막에 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거 같구요. 그 다음 데아시도스는 토도용 재료 샀으니깐은 끼면 될거 같아요. 이거는 일단 끊읍시다. 워리어야머 18억 5천인가? 5에 68초 맨 15%에 에디 두줄짜리 이거 잘산거 같아요. 좋네요. 알려주셔가지고 요거 낄거구요. 그리고 마스터 이어림도 낄건데 주말에 주운적에서 5성 달아서 끼는걸로 오케이. 실버블라설링은 고귀한 EPI 반지 토드해서 쓰는걸로 작이 잘못되가지고 그렇구요. 나머지는 숄더, 장갑, 벨트, 아 숄더, 장갑, 벨트, 하의, 신발은 나중에 맞추는걸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 그게 없네. 렌토스 그렇게 하는걸로 하죠. 오케이. 아 본조님 이해하셨습니까? 70% 해야될거는 이건 별을 10성까지만 달아요. 너무 달지말고 10성 달고 끝까지 달고 끝까지 달고 10성, 8성, 10성 달고 토트에서 10성 정도만 달고 하는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무기 165 장착하면은 어차피 200까지는 아마 원킬이 날거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템을 너무 급하게 사지말고 천천히 사는걸로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것으로 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